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대장동 개발 의역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 이른바 대장동 팀에 합류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천화동인 7호 기자 출신인 이 배모 씨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손을 잡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인맥이 매우 상당한 형님이다 라면서 사업자들에게 김만배 씨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배모 씨가 김만배 씨를 대장동 관련자들에 소개할 때 이른바 이재명 마크맨이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마크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기자들이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를 가까이서 집중 취재하는 담당 기자를 마크맨이라고 편의상 부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마크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마크맨을 거의 매일 보고 어떤 사안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또 기자들하고 의견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가까울 수 있는 게 이 마크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 씨는 누구냐. 그리고 이 배 씨가 왜 갑자기 나오니까 이 보도가 나온 이유는 김만배라고 하는 이 기자가 왜 이 대장동 사업에 이 화천대유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많은 법적 카르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인물들까지 구성해 왔느냐. 김만배 씨가 도대체 여기 왜 끼이게 됐느냐를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 이 김만배 씨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 배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배 씨라는 사람은 또 왜 연결이 되냐. 이 사람이 지금 천화동인 7호의 등기상 대표가 배 씨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배 씨가 그 7호의 소유주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천만 원인가를 내고 121억이 지금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배 씨가 원래 그러니까 2009년경에 이미 이 대장동을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던 어느 업자가 이제 이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이 자기네들이 민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대관 업무라고 그러죠. 성남시를 상대로 하는 대관 업무 그리고 특히 거기 시장에 출마한 사람들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 배 씨가 김만배 씨를 인맥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마크맨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 관 쪽의 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거를 연결시킨 게 지금 천화동인 7호 배모 전 기자라고 지금 확인이 된 건데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이미 이 배모 씨도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을 두루두루 만나왔던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지금 이 배모 씨도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인물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만간에 조사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부터 민간 개발이 추진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왜 갑자기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배모 씨라고 하는 기자가 김만배 씨와 법조 후배라고 하는 기자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김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있잖아요. 남욱이라고 하는.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에 민간 개발 차원에서 거기에 처음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들어가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정치권의 로비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성남시 어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 구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림을 맞추려고 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경지지 법조팀장도 기자 아니에요. 그렇죠. 경지지 법조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의 후배 기자라는 사람, 나중에 법조팀장을 했다는 사람이 일종의 거강권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모 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2010년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하던 김모 씨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됐고 이 민원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성남시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또 당시에 한나라당 사람하고 손을 양쪽으로 다닐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백의자라는 사람이 김만배 씨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의자라는 사람과 같이 엮여있던 사람한테 용역비로 1억 1천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기자이름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기존에 알려진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또는 정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자금 모집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인허가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인맥이 필요했고 이 시점에서 배모 전 기자와 김만배 씨, 특히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인맥이 넓은 관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됐다. 이렇게 구도를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벌어졌을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한 천억 넘는 돈을 이 대장동 개발 시행자들이 시행사업자들이 빌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법률적인 그러니까 지금 박용수 특검을 소개해 주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법조 인맥을 구축하려고 김만배 씨가 노력했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